반대쪽이어야지 신림역에서 10분? 남자분들은 10분이면 될 거예요 한 1kg, 900 몇 미터나 1kg 정도 뜰 거고 옵션 다 있고 1.5룸 근데 1.5룸 치고 방은 조금 작네요 주방이 좀 더 큰 원래 1.5룸이면 이게 더 넓어요 보통은 방이 넓고 주방이 좀 작은데 여기는 방보다 주방이 좀 더 큰 스타일이네요 대신에 수납 공간은 좀 많이 있는 편이고 보일러실이겠지? 보일러실 그쪽은 북쪽이고요 이쪽이 동쪽일 거예요 이쪽이 동쪽인데 막혔네요 북쪽을 바라보려고 했네요 앞으로도 detour가 spotted 반쪽이 감사합니다.